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신은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내가 집에 집에 가야겠나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시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기실 줄 모르네 지루어 지루어 나라 회복해 내가 집에 집에 가야겠다 내가 집에 가야겠다 난 기다리는 아버지 내가 떠나온 곳에 아직 서 있니 저 그림대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세월라도 걷지 않게 서 있니 저 그림자의 기도가 들리래요 내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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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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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루에 빛빛내는 곳 지루어 지구로 지구로 가야겠네 다행히 두 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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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